지금 느낌이 어때요? 어.. 진짜로 손실하는 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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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를 모시고 수술방 훌륭한 간호사 분과 함께 수술하는 모습을 한번 호흡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비중께만 걱정 수술을 시작할 거고요. 고개를 조금만 이렇게 옆으로 올릴게요. 실제로는 수면 마취가 되어 있긴 하지만 수술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뽀비! 조금 따가워요. 짠! 디나잇! 안 아파요? 괜찮아요? 네. 프리아일리베터 장비경 프리아일리베스터 디나잇! 프리아일리베스터 뱉탐포트에 우클 쟎 쟎 프리아일 깻잎 펜지 양 프리아일 이렇게 이제 말 안해줘서 그냥 주시네 클립 자 자 택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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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느낌이 어때요? 진짜로 신속 animation 자 harby가 끼 좀 할게요 택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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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버블렉 왜 나만 말 좀 해? 응 자, 좋죠? 버블렉 생각 한 번 말해 응 컷 컷 응 컷 컷 응 자, 이제 코 안에 솜이 좀 들어가요 네 스테킹 좀 할게요 안에 약품들을 좀 뿌리고 스테킹 스테킹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말을 안 해도 그냥 바로바로 주시는데 많이 해서 익숙해져 있어요? 어, 그쵸 그쵸 제가 하는 방법이랑 이제 전사쌤이 이 겁내주는 기구랑 원래는 말을 하고 일주일이 다 줘야 되는데 우린 자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 안 해도 손만 이렇게 내면 바로 기구를 다 갖다 주셔서 너무 제가 편하게 수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니다 지금 이렇게